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관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체코 순방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 양국 간의 원전 동맹 이게 구축될 수 있을지 이겁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7월 달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체코의 원전 투기 규모로 24종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이기 때는 본계약은 아니고 내년에 본계약 최종계약이 3월에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대통령이 가서 소위 말해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 정상의 받침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방산,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 있기 때문에 원전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까지 양국 간의 전략적으로 어떤 서로 어떤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두 만나서 이 부분을 꼭 관찰시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계약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던 미국의 웨스틴하우스가 특허침에 관련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인 정부에 있어서는 한미 어떤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고한 궤도를 이탈한 한미 동맹을 복원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전 동맹, 체코의 원전 동맹에 좀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코 방문 동안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 외교를 지금 계속 펼칠 전망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 재검토하라.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걸 꼭 상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다 보니까 수주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남는 게 있을까에 대한 우려인 거고요. 그래요? 네. 정부나 기업에서 정확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조금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짜뉴스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에 만찬 회동을 가지고 의료 개혁비 이 문제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한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덕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민생입니다. 더 민심을 듣고 더 민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느끼는 민심, 추석 민심, 냉담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당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론조사를 보내줬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원인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의정 갈등이 6, 7개월째 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하고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어느 정도는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2026년 관련해서 일종의 유예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제로 베이스로 하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은 건들기 힘든 부분이고 그거는 의료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이것도 논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5년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의료계가 원하는 장차관에 있어서 인사조치 부분 아니면 숙가 부분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면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좀 관철시키겠다 그러면서 정부는 25년 관련해서 이거는 이것마저 양보하다 보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25년과 26년 사이에서 25년은 정부 측에 좀 양보하면서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어떨 것입니다. 그런 제안들이 이제 24일 만찬 회동 때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4일 만찬 회동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놓고 당정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온 것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게 만남 회동으로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민생을 걱정하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서 같이 활동해 왔잖아요. 전화 안 통해서 대통령실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게 두 분이 밥 먹는 게 밥 먹는다고 했다가 취소됐다가 또 취소 통보를 안 했다가 정말 굉장히 서로 간에 고집스럽고 소통이 안 되고 믿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부가 야당과도 갈등을 하는데 여당과도 또 여당 대표도 갈등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급박해야 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3자 특검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마음을 열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너무 외롭게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대표가 이왕 됐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화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한 마디 조언 같은 걸 좀 해 주신 상황인데 일단 한동훈 대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데 어제 임현택 의협 회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협의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과연 대통령실은 이거보다 갈등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정부와 크게 봤을 때 정부와 의료계의 어떤 갈등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의료계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안,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의사협회라고 하면 가장 중심적인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전공의 단체, 박단 전공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기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비판을 하고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양보하고 뭔가 서로 만나서 서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의료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빛,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 보는 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추석 때 의료대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잘했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협조해 주고 의료진,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헌신해서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원으로 가고 상급병원의 의료실에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가 가면서 그게 바람직한 의료체계의 어떤 변화의 어떤 뭐랄까요? 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한쪽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면.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담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 늘어나고 지금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들이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를 했죠.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요.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고요. 또 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이 문제는 계속 내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통과돼야 될 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한동훈 대표를 좀 압박하고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기를 바랬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상병 특검이 정리가 돼야 되지만이 한동훈 대표도 민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리고 김 여사 문제도 사과라든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길게 보면 여당이나 정부가 이걸 꼭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만 보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다소 좀 성급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을 생각하고 그다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한동훈 대표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좀 지켜주는 모습일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들리는데 그런데 일단 여당은요. 이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효성도 없고 또 이게 김 여사를 향한 이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하는 게 우려가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생략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장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서의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풍백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직접 사과하는 게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야당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솔하게 그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이 그거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KBS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매정한, 박절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여사에 대해서 좀 매정하게 박절하게 하면 국민들이 도리어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야당이 지나치게 여사를 악마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도 제보 공작 관련해서 한도근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경태 보좌관이 제보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포커싱이 되면 포커스에 맞추면 나머지는 격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도 조금 강약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김 여사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가 2022년입니다. 재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이걸 있다고 또 추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특권 명분이 늘어났다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온라인 매체에서 이거 했을 때 이른바 텔레그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텔레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에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공천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영향을 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력세율 1위라고 하는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요. 컷오프 자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혹을 덧씌우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여기에 보면 텔레그램을 실제로 봤다고 하는 분이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이 밤늦게 어제 텔레그램을 하나 올렸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뭡니까?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 판을 끌고 나간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공천에 관여할 듯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혁신당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쭙겠고 지금 관련해서 근거가 없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공천 개입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2022년 6월에 어떤 재보궐선거의 공천과 2024년도의 공천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도 공천은 한동훈 대표가 문자익심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문자도 씹었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2022년 이후 6월 공천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 여사와 통화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를 이뤄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가 좀 과장했다든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고요. 이분의 말과 실제 이루어진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힘을 엄청 발휘할 때예요. 당선 직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국민들이 김건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천 개입을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는 걸 계기로 해서 개혁신당에 갈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한반도 평화에도 집중 이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제 까마귀 낳을 때 배 떨어진다.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해 말이죠.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통일이 들어가는 통일역인데 그냥 역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른바 대표적인 친북단체인 범민연 남측본부,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7천 남측에서 뭔가 해산을 염두에 둔 어떤 조직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임종석 실장 하면 대표적으로 저도 어릴 때지만 TV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1989년인가요? 임수경 씨가 올라가서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평양 시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뭔가 본인들의 통일의 물꼬를 텄다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때도 김정은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왜 통일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상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할까. 일련의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이런 메시지가 통일되는 걸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2030 세대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임종석 전 의원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무력 적화 통일을 통해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국가라서 고척화되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유일 체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평화 통일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2030 세대라든가 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자. 그리고 오히려 평화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